안녕하세요. 신개념 말씀탐구 시간 성경공부 과외학위의 이 부인 목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과외 선생님이고요. 생생하게 만나는 예수님의 스토리 마가복음 보충수업 시간. 오늘도 유튜버 케이임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보충수업. 마지막 과외. 보충수업 시간.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진짜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제가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그랬죠. 마가복음이 보금서들 중에서 가장 짧다고. 아, 네. 맞아요. 보금서 중에서 가장 짧다 보니까 마가복음이 그냥 막. 막. 마가복음이 더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막이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제가 특히 너무 이렇게 사모하고 담고 싶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더 너무 즐겁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조금. 평생 알아가야겠죠. 그래야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보충수업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마가복음이라고 하면 크게 두 주제가 있어요. 여러 주제가 있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언니 말을 줄여서 기독론이라고 불러요. 그걸 기독론이라고 부르는구나.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이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자도. 그래서 기독론과 제자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네. 자, 깜짝. 그리스. 오늘도 역시. 자, 오늘도 역시. 오늘은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수님. 기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내 집에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와우. 살짝 본 것 같은데. 그 본 걸로는 이 답이 안 나오지, 사실은. 네. 맞아요. 오, 훌륭했어요. 정답, 정답. 이야, 정말 훌륭했어. 나 이건 못 맞출 줄 알았거든요. 어머냐. 사실. 대단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따라오라,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이건 사실 제자도와 관계된 부분이죠. 이 바로 앞에 마가복음이 총 몇 장으로 돼 있을까요? 16장. 16장.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장이? 마가복음 8장이죠. 8장이죠. 8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실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 라고 하는 질문을 하세요. 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이에요. 아. 그리고 마가복음의 중앙, 중반부의 위치예요. 네. 딱 중앙의 위치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세례원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살아계신 주. 응. 나의. 나의. 괜찮아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네네네네. 이게 마가복음 버전이에요. 근데 지금 케이자매가 하려고 했던 버전은 마태복음 버전. 아, 그렇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도체에 깔려 있어요. 도체에 깔려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1장 11절부터 나온 거예요. 오, 완전 초반부터. 완전 초반부터. 이미 해답이 딱 제시가 됐어요. 그러네. 그렇죠? 네. 자,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바로 앞장이 15장이고 15장의 사실은 어떤 사건이 주로 있을까요? 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사건. 못 박히실 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백부장? 백부장.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네, 네. 자, 마가복음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걸 가장 중앙에 두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 이방인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마가복음의 중앙 부분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제자 셋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변화되셨고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마가복음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1장에서 그리고 중앙에서 그리고 15장에서 아주 선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마가복음 1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고 그러면 이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러면 그 공감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다 어쨌든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마가복음 구조랑은 다른 구조인 거예요? 마가복음 구조랑 달라요. 같은 얘기인데도 구조가 다르구나. 구조가 달라요. 그렇구나. 완전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이야기만 딱 접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알고 보면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마태복음 읽고 나서 비슷한 내용 나오면 또 나와. 맞아요. 맞아요. 성경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의미를 살피면 그 사건이 왜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마지막 보충 수업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네. 1장 1절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이라. 여기에서도 그냥 여기에서도 딱 때리고 시작하는 거죠? 딱 때리고 시작해요.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가 1장 1절 본 김에 네.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봐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구절은 원래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 아니에요. 오? 오? 진짜요? 디옹 디옹 원래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마가복음의 마지막 절은 8절이에요. 16장 8절이요? 네. 한번 읽어볼래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가 마지막 절이에요. 음. 그리고 구절이 또 있잖아요. 구절부터 그럼 목사님 구절부터 20절은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우리말 성경 구절 앞에 그리고 20절 뒤에 표시가 있죠. 꼭 새 표시가 되겠죠. 이 표시는 원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럼 나중에 첨가된? 나중에 첨가된. 오. 그렇구나. 사본을 우리가 원본은 없어요. 성경에 신양성의 원본은 없는데 여러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아주 초기의 사본에는 8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후대의 사본에 9절부터 20절까지 사실은 첨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실제 원문은 8절에서 끝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8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8절이 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갑작스러워 끝나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끝나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보다도 원문으로 보면 더 이상해요. 아 그래요? 본문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아 그렇게 끝나요? 가아르라고 하는 가아르라고 하는 접속사 비슷한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라고 마침 좋다고 너무 궁금해 그거 아시죠? 카페벤에 거주어말 이러면서 드라마 딱 끝날 때 딱 끝나잖아요. 다음화를 빨리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호기심을 가지 미완성해 미완의 결론 부분이 미완성 같지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나? 너무 피곤했네. 그만해 이제 그만 여기까지 하면 돼. 마가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앞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이 딱 붙어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천둥 같은 서곡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은 뭘까요? 두려워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여인들이 도망하고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서 아무리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두려움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이라고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천둥같이 시작해서 아주 두려움으로 끝나는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결말을 가지는 의미가 있다면 이 미완의 결론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왜냐하면 뒤에 내가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 있구나. 그게 사실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 안 돼요? 네.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공부하면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천둥같이 시작했는데 마지막 부분은 열려있다? 왜 열어놨을까?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마가복음에 중요한 물음을 던졌다. 그 물음이 뭐다? 너는 나를 나를 누구라 부르냐?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거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었다? 어디 있었냐고요? 응. 맨 처음에 맨 처음에 1장에 있었고 어떤 사건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있었고? 15장에?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에도 한 번 더? 베드로의 답변을 통해? 베드로의 답변도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아!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사랑을 해야 되죠. 이렇게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사실은 9장부터 설명을 해줘요. 그래요? 9장부터 설명을 하는데 9장의 내용들을 줄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과해 가실 때 사람 안 만나고 통과하셨다. 네.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집중.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사실 9장 이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락을 길단락이라고 불러요. 길단락? 길단락. 길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그런데 길에서는 주로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 논쟁? 어. 말이 좋아서 논쟁이지. 고상하게 표현해서 논쟁이 뭐하고 있다? 싸운다? 싸우는 거죠. 내용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의 핵심은 내가 더 크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났지 않아요? 네. 그런데도 실제로 따르는 모습을 보면 영원토리로 달라요. 제자들은 영원토리로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만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엉망으로 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보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제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볼 거라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죠. 아직도 시작을 안 한 거군요. 시작을 안 한 거. 알겠습니다. 이제 쭉 정리하면 끝나요. 네 알겠습니다. 쭉 정리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거기 보면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족보도 탄생기자도 없이 천둥 같은 선언이에요. 그리고 세례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1장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1장 24절 34절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몰라요. 이는 어찌 미녀? 이 사람이 어찌? 기적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놀랄 뿐 못 알아봐요. 그런데 마귀들은 알아봐요. 마귀들은 알아봐요. 3장 11절이나 5장 7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사에서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3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보고 귀신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의 그 대장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고 그때 바할 세부리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너무나도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귀신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귀신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고향에서는 어땠을까요?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환영받지 못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는 뭐라고 할까요? 유령인가? 그러니까 8장에 나오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에 대한 답이 제가 꼭 달라요. 그러네요. 정말 달라요. 정말 제가 각각 다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비로소 이야기를 하시고 나 죽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막아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도처에 두고 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대한 답을 하시고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답을 하시죠.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실 때도 보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것이 딱 달려있는 것. 명패가 적혀있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 백부장. 백부장이었죠. 백부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는 명확하게 이 물음에 대한 정확한 답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가 고백은 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요. 진짜 답답하시겠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모르고 이방인 백부장은 제대로 답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그리고 길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요. 그리고 결국 그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가 결국 어떻게 할까요?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침 받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은 확신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많은 제자들은 겉으로는 따라가고 있지만 눈이 다 멀어요. 오히려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네. 어머나. 그렇게 보면 쭉 이제 스토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천둥같이 시작했다가 미완의 결말로 끝이 나고 왜냐하면 이라고 끝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신은 어떤 제자의 길을 걸을 거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예수님을 모른 채 그냥 뭐 겉으로는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모른 채 그냥 내가 더 높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눈이 먼 제자의 모습으로 살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제대로 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물음을 이 마지막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그 말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심오한 메시지가 있네요. 심오한 메시지.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섬기자 따르자. 겉모습으로 따르는 채 하지 말고 진짜 따르자 하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의 따름을 적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이자매의 따름을 적고 또 저의 따름을 적는 것 그것이 미완의 결말이 가지는 묘미다. 와 너무 재밌다. 재미있어요? 네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재밌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말씀을 요약 정리해 볼게요. 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시간이 지날수록 알미 깊어져야 한다. 아멘 둘째 성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셋째 성도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멋지게 걷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아멘 그동안 마가복음 배우면서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숙제를 내줬는데 어떤 찬양을 준비하셨나요? 사실 제가 사랑돌이라는 곡을 만들었었거든요. 최근에 만들었는데 언제? 2021년 11월쯤에 냈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곡 그 곡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을 진짜 우리가 안다면 그게 이제 우리의 삶까지도 실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는 예수님 사랑, 이웃사랑인 것 같아요. 그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한 친구랑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음악을 만들게 됐어요. 너무 큰 기쁨을 맛본 것 같아요. 함께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곡이 저희 둘한테 참 의미가 있는 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기대되네요. 네. K자매의 사랑돌. 네.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자매의 사랑돌. K자매의 사랑돌. K자매의 사랑돌. 주님이 이뤄낼 사랑의 그 걸음 예수님 사랑해요. K자매의 사랑돌. K자매의 사랑돌. 그러한 어떤 찬양의 고백 참 예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빅히트 칠 것 같은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옥사님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알겠어요. 오늘 보충수업까지 마가복음 13강 함께 공부해 봤는데 어땠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 그냥 스토리만도 너무 재밌었는데 이런 구조 마가가 어떻게 썼고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만드셨는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되게 새로운 시각으로 또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나 혼자 공부해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정말 목사님이랑 함께해서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고맙네요. 제 경우에도 이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참 좋았어요. 어떤 게요? 일단은 선생의 가장 큰 기쁨은 좋은 학생을 듣는 거예요 전 좋은 학생이 한다고 해요 한마디 이야기하고 나면 딱딱 다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학생이고 참 재밌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을 답하면서도 더 분명해지고 참 저에게도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 오셔서 구약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 제가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소랑 마가보금도 너무 재밌었는데 또 다음에 꼭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좋습니다 케이임의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제가 지켜볼게요 네 오늘 성경공부 과외하기에서는 마가보금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소는 누구신가 그리고 참된 제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ynı 잠시만요 예수님을 전해주신 가만히 cost وهyn 예수님을 tell 예수님을 보러 갈게요 예수님을 Mars 예수님을 전해주신 후